자 10위에 TRS 훈련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영유아 법호법의 요건은 모두 충격되었는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이어서 인가 거부를 했다. 가능하냐? 다음 인가 거부는 유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편 갑은 인근 어린이집 운영자의 의리 딸평을 위장근부했다고 허위 보고해서 이렇게 신고도 했네요. 신고에 따라 공무원비는 관악구청장의 증표를 휴대해야 하는데 미휴대했네요. 위법해요. 방문해서 운영사항 검사하고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부교사들이 병을 본 적이 없다. 부정소문 맞나요? 보니까. 관악구청장의 영유아법법 관련 조문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 9 법규명의 형식의 행정규칙이네요. 450만원 보조금을 교육받아내리기에 보조금 반환 급부한 명이 있죠. 어린이집 운영정지 금지하며 이렇게 법률적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인가의 법적 성질 갑주장이 타당성 어른 피가 방문 조사 시 진표를 휴제 제시하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반환 명령 등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네요. 후속처분. 다음 부정원 교부 당시 영유아법법 등에 의하면 시행령은 6개월 정규인데 개정법에서 3개월 유리하게 변경됐네요. 별도의 경과 규정은 없어요. 이럴 때 국법에 따른 6개월은 위법하다는 주장 타당하네요. 자 갑입니다. 인가의 법적 성질, 설건성, 공익가격성, 특허, 관련 법률, 체제형식 문화로 볼 때 재량, 갑의 주장, 판례, 각가의 유권 충족, 필요, 따라서 건축법 유권을 못 가졌다면 인가, 거부, 적법, 주장 타당. 다음 사안의 조사나 행정조사, 그리고 관련 법률 위반 위법, 위법하는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벌은 판례에 따르면 원칙 적극, 격려하지 않으므로 위법. 다음 개정법 취지, 행정기부법 중요합니다. 14조. 유리한 변경, 별도의 규정 없으므로 유리한 규정, 즉 3개월의 적용, 따라서 6개월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렇게 가서 목자 체크합니다. 목자에 들어가서 특허제량, 주장, 관련된 판례 옆에다 조금 적으면 되겠죠. 가장 핵심은 그 요건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에 충족돼야 된다. 다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행정조사냐, 법적 성질, 권사다, 처분이다,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 문화판검 쓰고 이 조사는 조사의 위법성, 관련법 위반, 얘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회력, 쟁점 이름이 좀 안 보이죠. 쟁점 이름을 써주면 좋겠네요. 2번을 사안의 경우로 써서, 여기에는 위협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회력,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규성, 법규 변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다소팔에 따르면 대통령령이니까 법규성, 대적구성 인정된다. 개정법령 적용식,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법적용의 기준, 행기법 6조 논의하고, 얘는 뭐 안 써도 되겠어요. 사안은 제재처분이니까 유리한 변경, 단사에 따라서 변경된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3개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법 6개월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한 것만 뒤에서 봅니다. 30초, 인가, 특허제량, 갑의주장, 각과유권 충족 필요, 따라서 타당. 자, 사안 같은 경우는 조사, 행정조사, 사안의 위법, 위법판 행정조사, 적극, 주장타당. 다음, 행기법 14조, 이항, 단서, 따라서 개정된 법 적용, 유리한 변경, 개정된 법 적용, 따라서 주장타당.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얘기했는데, 아침 리마인드 특강에서, 쟁점은 이렇게 한 세 단어로 정리를 좀 해서 포스트잇처럼 붙여 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우리가 시험 봤던 키워드가 쫙 떠오르고 쟁점은 뭐였는데, 1호에서 결론 보고, 타다다닥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빠르게 복습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을 망각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습이 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읽으면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